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충남에서 에어컨 관련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당진에 이어 천안에서도 에어컨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파리올림픽이 어느덧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 출전한 우리나라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국민적 관심 역시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세계적인 스타로 주목받는 김혜진 선수와 국내 최연소 화계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한 반효진 선수의 사격 종목 인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사격팀을 운영하는 서산시에서 사격을 접할 수 있는 캠프를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정호석 기자입니다. 진지한 표정의 학생들. 관역을 조준한 뒤 신중하게 방아쇠를 당깁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서산에서 열린 스포츠 사격 체험교실입니다. 지역 내 초등학교 5, 6학년 51명이 참여했습니다.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사격을 선수들에게 직접 배울 수 있는 데다 파리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사격 체험교실에 대한 반응이 뜨겁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서산시 사격 체험교실. 해당 프로그램으로 재능을 발견해 사격 선수로 진로를 정한 학생도 있습니다. 선수들은 사격 입문 3년 만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반효진 선수처럼 어린 나이에 재능을 발굴하면 더 좋은 선수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제가 지금 사격 교실을 하면서 선수로 발굴한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친구들을 발굴하면서도 되게 뿌듯한 감도 있고 지금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조금 재능이 있는 아이들을 발견하는 중이어서 그것도 되게 뿌듯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서산시는 앞으로도 사격 유망주 발굴을 위해 사격 체험교실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런 좋은 시설을 관내 학생들에게 캠프를 자주 열도록 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제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대한민국 사격 선수들. 서산시의 사격 교실이 새로운 국가대표의 탄생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충남 전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대전지방기상청은 지난 주말 당진 최고 기온이 35.6도로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충남 지역 10개 시군에서 올해 가장 높은 일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덥겠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홍성은 지난달 이후 약 2주 동안 폭염특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계속되는 폭염에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충남에서 에어컨 관련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먼저 지난 3일 오후 5시 10분쯤 당진시 시곡동의 한 음식점 에어컨에서 불이 나 7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소방당국은 전기 단락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천안에서도 에어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4일 낮 12시 50분쯤 천안시 성성동 호수공원 근처 상가 4층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나 13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케이블TV 공동기획 지역회생 프로젝트 지역을 살려라 순서입니다. 강원도 하면 주요 작물로 감자나 고랭지 배추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고랭지 배추 재배 면적은 절반 가까이 줄어든 반면 사과 등 과수 재배 면적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사과의 새로운 주산지로 부상하면서 지역 농가의 모습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후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가고 있는 지역 농업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정승환 기자와 전소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영화 엽기적인 그녀 촬영 장소로 유명한 강원도 정선의 세비재 일대입니다. 해발고도 600m 이상의 자리 잡고 있어 고랭지 작물 재배지로도 잘 알려진 곳입니다. 한여름에도 날씨가 선선해 여름철에도 배추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런 기후 특성 덕에 태백산맥 일대는 우리나라 고랭지 채소의 주요 산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강릉과 삼척, 태백, 평창, 정선 등 5개 지역의 생산량만 전국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최근 5개 시군의 고랭지 작물 재배 면적은 크게 줄었습니다. 고랭지 배추 재배지는 10년 사이 40%가 줄었습니다. 축구장 3천 개에 달하는 배추밭이 사라진 겁니다. 무재배 면적도 감소했습니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작황이 안 좋아지면서 농가들이 고랭지 채소 재배를 포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랭지 배추의 주요 생산지인 대관령의 경우 30여 년간 평균 최고 기온이 2.2도 올랐습니다. 저온성 채소인 무배추를 키운다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상황으로 되고 있고요. 장마의 패턴도 바뀌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무름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병해충을 유발하고... 대신 양배추와 대파, 사과 등 대채 작물의 재배 면적은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사과의 경우 10년간 재배 면적이 3백가량 넓어졌습니다. 이곳은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배추나 무 같은 고랭지 채소를 기르던 곳인데요. 지금은 사과를 재배하는 과수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십 년간 했던 배추 농사를 그만뒀지만 농가들의 반응은 좋습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강원도의 작물 재배 환경도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재배 한계선이 북상하면서 강원도가 새로운 사과 주산지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사과농사를 짓기 위해 강원도로 이주하는 사과 유목민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이곳은 양구 해안면에 있는 사과밭입니다. 축구장 9개 정도 규모의 과수원인데요. 지구온난화로 사과 기르기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면서 양구의 대규모 사과농가가 늘고 있습니다. 사과 재배 경력만 20년이 넘는 베테랑 농부 박현수 씨. 고향인 경북 영천에서 강원도 양구로 과수원을 옮긴 지 올해로 5년째를 맞습니다. 고향을 떠나 물설고 낯선 강원도 양구로 이사를 온 건 좀 더 좋은 품질의 사과를 생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열대야 때문에 사과가 크지도 못하고 멈춰버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각종 병해충 이런 거에 너무 많이 힘든 그런 과정을 많이 겪었죠. 박 씨는 경북의 한 대학교에서 사과 전문 농사 기술을 배웠습니다. 향후 기후변화로 인해 사과 주산지가 북상할 것이란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강원도 양구로 이주 결심을 굳혔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경북 지역의 열대야 일수가 계속 늘어난 반면 열대야가 없는 강원도 양구 지역은 큰 일교차로 인해 사과를 키우기 적합한 지역이 된 겁니다. 고객들한테 사과를 택배를 보내고 했는데 고객들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아무래도 밤낮 기온이 차이가 있으면 사과의 경도가 좋아져요. 펀치볼이라 불리는 양구군 해안면은 기후가 서늘하고 일교차가 큰 분질 지형입니다. 덕분에 양구 사과는 아삭한 식감과 함께 단단한 과육과 달달한 맛을 자랑합니다. 사과농가 이주가 시작되면서 지난 2010년 52헥타르에 불과했던 양구군의 사과밭은 14년 만에 6배가 넘는 330헥타르, 축구장 462개 면적으로 늘었습니다. 최근에도 사과재배농가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향후 사과재배 면적도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가 기후변화에 맞춰 양구와 정선, 홍천 등 강원 지역을 사과주산지로 육성할 계획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강원 사과에 대한 브랜드 작업과 함께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도 조성됩니다. 현재 양구군에 스마트팜이 도입된 사과농가는 9곳. 사과 생산량도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구가 직접 핸드폰으로도 틀 수가 있고 아니면 세팅을 해놓으면 스마트팜이다 보니까 저희가 토양수분 센서를 해놨잖아요. 토양수분이 부족한다고 하면 자동으로 관수할 수도 있고. 올해 강원특별자치도 내 사과재배 면적은 931헥타르. 오는 2030년엔 현재보다 2배가 넘는 2천 헥타르. 축구장 2,800개 면적까지 사과재배지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새로운 사과주산지로 강원 지역이 새롭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보령에서 해로질을 하던 70대 남성 A씨가 실종됐습니다. 지난 4일 밤 10시 30분쯤 보령시 천북면 인근 해안가에서 해로질을 하던 A씨가 실종됐습니다. A씨는 홍성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휴대전화는 차량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령 해경은 유관기관과 수색에 나섰습니다. 해경은 최근 해로질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해로질을 할 때에는 항상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휴대전화를 소지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3명을 폭행한 30대 남성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부여군에서 구급대원을 구급차 안에서 발로 가격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최근 5년간 충남도 내에서 32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30건이 주치자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충남도가 민선 8개 출범 이후 미국과 중국 등 해외와 국내에서 10차례의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실시했습니다. 개척활동에는 230여 개의 중소기업이 참여했으며 각 기업은 약 5억 9천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충남도는 상담을 통해 4,100만여 달러의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는 올해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 사무소 운영과 해외 전시방람회 참가 지원 등 21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25일에는 도내에서 국내외 20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해외바이오 초청 수출 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충남지역의 수출액은 약 438억 달러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4.6%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 무역수지 흑자액은 약 231억 달러로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당진시가 전국 최초로 치매 위험도 혈액검사를 시행합니다. 해당 검사는 혈액 채취를 통해 간단하게 치매 발병 위험도를 알아볼 수 있는 검사입니다. 당진시는 치매 증상이 없어도 발병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상자는 올해 만 60세에서 만 65세 이하 당진 시민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의 주민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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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dnesday